내가 집에 돈을 가져가는 것과 함께 나는 처음 몇 달 만에 버켓샵에서 만든 돈을 돈 천불을 어머니 앞에 내가 열다섯 살일 때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행동을 했다. 그녀는 내가 이 돈을 유혹이 닿지 않는 저축통장에 넣어놓길 원했다. 그녀는 이 돈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열다섯 짜리 소녀가 만들 수 없는 돈이라고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게 진짜 돈인지 믿지 못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했다. 그러나 나는 이 돈이 진짜 돈이라는 것을 내 피겨가 내 계산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머리를 써서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다. 내가 만약 내 주장을 열 개 주식으로 해서 맞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백주를 사서 거래를 해서 한다면 내가 열 배 더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음으로써 내가 더 맞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용기, 더 많은 용기, no difference. 아니, 전혀 상관없어. 내가 만약에 가진 돈이 10불이고 그것을 모두 위험 부담을 해서 투자를 했다면 내가 만약에 가진 돈이 10불이고 그것을 모두 위험 부담을 해서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다른 100만불을 리스크하는 것보다 훨씬 용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어쨌든 At 15, I was making good living out of stock market.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좋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는 조그만 버켓샵에서 시작했다. 이 조그만 버켓샵에서 사람이 20개의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존 W. Gates가 변장을 했거나 JP Morgan이 비밀스럽게 여행을 한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버켓샵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